우리 새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공휴일이 껴서 사실 금, 토, 일 오늘 우리 새가족 분들이 얼마나 오실까 제가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오늘 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또 영적으로 힘을 얻고 또 인생의 답을 얻고 또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3일 첫 주이기 때문에 저희 첫 주에는 1주차, 둘째 주에는 2주차 이렇게 해서 각 주차별로 맞게끔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월 3일 첫 주인 관계로 1주차 메시지에 나갈 건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만 기억하고 가셔도 돼요. 사실 4, 50분을 얘기하다 보면 뭘 많이 듣긴 들었는데 사실은 뭐 들었지? 이럴 때 많거든요. 그거 정상이에요. 다 기억나면 너무 징그럽잖아요. 기억 안 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제목 안에 오늘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한 줄 요약된 게 제목이거든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거 알고 가시면 돼요. 이거를 알려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거는 병원과도 알려주지 않고요. MRI 찍어도 나오지 않고요.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영적인 비밀인데 교회에서만이 알려주는 영적인 비밀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는 사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이런 말은 그냥 막연히 아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거 뭐예요? 이거 사실 잘 말씀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줄여서 말하고 약으로 적습니다. 16장 16절 자 나눠드린 교환 우리가 이제 올해 교환을 좀 예쁘게 바꿨는데 오늘 이 일가 처음 첫 출발하는 날이에요. 같이 좀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구절 밑에 나와 있습니다. 시몬베드로가 시작 시몬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사주 수료를 하시면 이제 10시 이 시간에 이제 여기 수료를 하신 분들은 예배로 많이 인도를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사주 교육 받으시면서 12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러면 정은주 단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기 전에 다 같이 신앙 고백합시다. 이러면 모두 다 일제의 모두 성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 이거 나 배웠어. 이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온 거고 나 새가족 교육 일과 때 배웠던 거야. 기억하시거든요. 근데 어 이거 새가족 때 배웠던 거를 왜 전교인이 하지? 이건 새가족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이 땅의 기독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신자들은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내가 응답을 받냐 마냐 내가 축복을 받냐 마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냐 안 되냐 그 기로의 그 중심축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님 모르니 라고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참고사항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첫 단추를 끼는 것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고 내가 고백했다. 이거는 인생 최고의 고백. 가장 수준 높은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도와드릴 건데요.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에게는 열두 제자가 있었는데요. 오른팔과 같은 수제자가 베드로라는 인물인데 이 베드로가 너무도 기특하게도 멋진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아들 우리가 보통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로 부자지간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식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아빠 아들과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건 그냥 문자를 표면적으로 여러분들이 봤던 거고 내면적으로 생각할 때는 바로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성경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구절을 앞으로 계속 듣게 되실 거예요. 예원께서 신앙생활하시면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예원교회 여러분 예원교회 이름 어떠셔요? 좋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우리 정은주 단임 목사님께서 만드셨어요. 저는 이 이름이 너무 좋아요. 저는 최수정 목사거든요. 수정 크리스탈이어서 저 쓸 때 항상 크리스탈 이렇게 혼자 써요. 말지도 않은데 혼자 크리스탈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제 이름은 다리다 보면 어디에 많이 쓰이면 수정 목욕탕 내 이름이 깨끗하게 씻겨주니까 목욕탕 아니면 조금 수정 다방 이런 거 씻고 가면 다방 제 이름은 별로 그렇게 잘 쓰는 것 같아요. 예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저는 이름이 너무 좋아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인기 많은 교회도 좋지만 일단 이 시대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면 자동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가 사실은 오늘날 참 안타깝게도 교회들이 많이 욕을 좀 먹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 다 나빠! 우리 예원교회만 최고야! 여기 안 오면 다 지옥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좋은 교회들도 많으니까 이상한 교회도 있지만 사실 좋은 교회들도 많고 이상한 크리스찬도 많은데 또 제대로 믿는 크리스찬도 있고 다 양면성이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원교회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예원교회는 올해 37살이 됐어요. 내년에 이제 38주년이 되거든요. 정은주 단임 목사님께서 사당 충신 굉장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보수신학을 하셨고 수영록교회 부산의 수영록교회에서 전두왕이셨어요. 전국에 100개 이상 간증집회를 다닐 정도였으니까 거의 전설같은 인물 장로님이셨고 사업하셨고 보통 이제 사업이 기울어서 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뭐 천부의 의지없어 뭐 이렇게 목회자가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우리 단임 목사님은 사실은 굉장히 사업도 잘 나가셨고 굳이 목회자가 돼야 될 이유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아드님이 이제 농인이셨어요. 농인이시고 그런데 감사하기도 하나님이 농인 최초도 목회자로 세워서 지금 현재 아드님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원교회가 또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을 하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우리 개혁교단에도 소속되어 있는 안전한 교회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말씀 들어보시고 하긴 하셔요. 우리가 아무리 맛집도 맛있어 해도 소용없어. 난 내가 가서 먹어서 맛있어야 맛집 아니겠어요. 뭐 맛있다더라. 뭐 이거보다는 내가 맛을 봐야 하듯이 여러분들도 예배도 드려보시고 이렇게 사주교육도 받아보시면서 아 정말 뭔가 다르네. 아 정말 말씀드리면 막 힘이 나네. 그러면 사실 오지 말려도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협박 안 할게요. 뭐 예원교회 안 오면 지옥 갑니다. 뭐 불신지옥 이런 거 너무 협박 안 할 테니까 편안하게 말씀 들으시면서 일단 좀 힘을 얻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정확한 복음을 알려주고 또 너무 여러분들을 저희가 막 쪼거나 급하게 등록하세요도 강요하지 않을게요. 괜찮아요. 억지로 막 끌어다 놓으면 또 언젠간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은 자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편안하게 결정하셔도 돼요. 너무 막 그렇게 막 쫓듯이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편안하게 오늘 이 시간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여기 1번에 새가족 교육의 목적을 좀 넣어드렸어요. 일가인 만큼. 새가족 교육 꼭 받아야 돼요? 꼭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새가족 교육 왜 받아요? 라고 할 때 저는 약간 유치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가기 전에 유치원 가서 좀 글자도 배우고 또 이런 인간관계 사회성도 좀 배우다가 아이들이 학교 가면 훨씬 낫잖아요. 저는 제가 왜 공부를 못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유치원을 못 갔네. 그런데 저희가 시골에서 산 것도 아니고 저 서울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저희 놀라지 마세요. 저희 집안은 대대로 또 교육자 집안이에요. 진짜 할아버지, 아버지, 고모 다 교육자예요. 그런데 나는 왜 유치원을 안 본 나 몰라. 그러다가 왜 이렇게 내가 공부를 못했지 생각해 보니까 나 글씨를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로 나 조금 똑똑해져서 이렇게 떠든다요, 지금은. 그런데 지금 꼭 그랬어. 어릴 때 진짜 조금 그랬는데 오늘도 사주 교육이 어떤 개념일까? 라고 생각할 때 유치원 같아요. 굳이 유치원 안 가도 초등학교 바로 가도 되고 또 이 형님은 유치원 하고 가면 훨씬 또 애들이 알잖아. 글도 알고 관계도 알고 하듯이 여러분들이 사주 교육 안 받구나. 그냥 예배부터 드릴라요. 나 그냥 신앙생활 바로 시작할라요. 하셔도 돼요. 그런데 조금 글을 배우는 시간 같아요. 영적인 메시지잖아요. 교과서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런 거 안 가르치잖아요. 희한하게 제가 한국어로 하는데도 어느 분들은 종종 그러세요. 목사님 외국어 하는 것 같대. 안 들린대.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대. 잠을 열대 시간에 자고 와도 메시지 할 때는 눈이 내려오다가 메시지 끝나면 눈이 빡 떠지고 신기해, 신기해. 그래서 제가 꼬집어보세요. 사탕을 앞에 있는 거 씹어보세요. 잠을 충분히 자고 와보세요. 해도 그게 잠이 부족해서가 아니더라고요. 일단 안 들려. 영적인 얘기니까. 어디 듣도 보지도 못한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외국어 같이 들릴 수 있으니 이러고 바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솔직히 좀 어려워요. 예배는 새가족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전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믿음이 많은 분, 적은 분, 오래다닌 분 이제 막 오신 분 다 섞여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곳에 타깃을 둘 수 없으니 메시지 듣다 보면 어려워. 그런데 여기서 이렇구나 라는 개념을 좀 배워가시고 하면요. 훨씬 수월하죠. 그리고 내가 이미 장로고 내가 이미 신화생활을 하다 왔어요 라고 해도 교회마다 약간의 캐릭터들이 있어요. 물론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다 하나님을 믿는 공통부모가 있지만 여러분들도 자녀가 세 명이면 세 명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제가 쌍둥이거든요. 쌍둥이도 달라요. 저는 노란색 좋아하고 언니는 핑크 좋아해요. 그 언니는 치마 입는 거 좋아하고 저는 바지 입는 거 좋아해요. 저는 심플한 거 좋아하고 언니는 엄청 아기자기한 거 좋아해가지고 막 빨딱빨딱한 거 달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쌍둥이 방을 엄마 아빠가 만들어준 적이 있어요. 쌍둥이 방이 어떻게 생겼으면요. 문이 두 개야. 문이. 그런데 들어가면 방은 하나야. 그런데 가운데다 문, 미다지 문을 만들어서 열면은 하나인데 닫으면 두 개야. 그래서 똑같이 전등도 똑같은 거 주황색 따라주고 창문 하나씩 있고 책상 하나씩 있고 문 열고 들어가면 내 방이고 가운데 문 열면 하나고 그래서 우리가 맨날 거기서 막 돌면서 놀았거든요. 그런데 제 책상은 아무것도 일단 없어. 심플해. 못나는 인형 그 당시에 그거 세 개만 딱 놔두고 없어. 그런데 이제 언니 방은 그 책상 창가에 오밀조밀하게 인형들이 조롱 놔뒀어요. 아시겠죠. 저희가 신학하기 전에 같이 미술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면 같은 거 이런 거 나눌 때 시각 디자인을 했었거든요. 할 때 저는 엄청 큼직큼직하게 나눠. 그럼 언니는 또 자잘하게 면을 나눠. 맨날 학원 선생님이 둘이 합치세요. 합치세요. 이랬어요. 그러면 면이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게 어우러져야지 그 작품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기질이 다르다니까요. 교회마다 사실은 캐릭터들이 조금씩 달라요. 자식들도 색깔을 다르듯이 교회마다 다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사주교육 들어오시면 아 이 교회가 대충 어느 교회 어떤 흐름을 갖고 어떤 정신을 갖고 이렇게 성도들을 교화시키고 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약간 유치원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좀 거쳐가시면 훨씬 교회 안에 정착하기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교환을 나눠드리는데요. 소론에 좀 제가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나 넣어드린 게 있어요. 변질된 구호소 이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스토리가 사실 좀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한번 이 이야기 들어보시겠어요? 이야기가 보면 어느 외딴 섬에 난파되기 시작했어요. 배가 사람들이 막 구조받을 사람들이 둥둥 떠서 오니까 이 외딴 섬에 사는 청년들이 막 의기투합해서 이 구호소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막 난파돼서 떠밀려오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막 돈도 줬어요. 고마워. 우리 생명 구해줬으니까 너무 고마워. 사람들이 막 기부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당연히 구호소가 시설이 좋아지겠죠. 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럴싸한 건물도 하나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야 우리 앞으로 조금 이 기금 마련을 위해서 나름대로 막 음악회도 열고 막 파티도 열고 그러면서 회원 도모도 했어. 교재도 하고 침묵 도모도 하고 회원은 점점점점 많아지는데 막상 보니까 구조할 요원들이 없어. 다들 막 파티를 하고 있는데 정작 구조할 요원들이 없어. 어디서 돈 주고 사와야 돼. 그다음에 사람들이 아니잖아. 원래 우리 구호소는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질됐어. 우리가 다시 나와서 제대로 된 구호소를 만들어보자. 이러고 다시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구호소마저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면 좀 창피한 얘기지만 오늘날의 교회 모습과 같아요. 원래 교회는 정말 난파된 영혼과 같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감안해보면 끼리끼리는 엄청 잘해요. 성도들끼리 교재도 하고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호소에 어떤 스토리가 나오면 어느 날 전염병자가 떠서 왔어. 전염병자가. 그러니까 야 이 사람 구해줘야 돼. 많아야 돼. 하니까 서로 딱 해의를 했는데 야 전염병자를 구해주면 우리 구호소 다 전염돼. 이 사람은 받아주지 마. 해서 그 사람은 안 받기 시작한 그 소리거든요.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의 인생에 답을 주고 정말 이 재호의 바다 가운데 풍파 가운데 고통당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라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어느 순간 우리끼리는 막 기업화가 되고 대형화가 되고 교회는 막 성장을 하는데 박삭 전도성교회보다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끼리끼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들어오면 안 되고 참 안타까운 얘기죠. 편을 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저는 그냥 변질된 구호소 스토리였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참 안타깝지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여러분 제가 오늘 교회에 넣어드렸지만 교회는 굉장히 색깔들이 좀 달라요.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리고 또 엘리아라는 굉장히 신비적인 사람도 나오고 또 예레미야라고 다 선지자 이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도 나오고 또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 이건 제가 뭘 말씀드리면 사람들의 교회를 생각할 때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세례 요한형 교회가 있어요. 세례 요한형 철치가 있어요. 세례 요한형 교회는 보면 회개하러 천국이 갖고 왔다 이거 막 광야에서 외쳤던 인물이거든요. 이거는 오늘날 이런 사회 정의운동 개혁운동 정치 정치운동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벌써 딱 정치운동하는 교회 하면 벌써 딱 생각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엘리아는 굉장히 신비 은사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보면 굉장히 신비로운 거 신비주의 같은 거 어떤 은사 막 이런 거 어 꿈에 보였어요. 들렸어요. 막 주님께서 막 하면서 굉장히 또 신비주의 막 꿈으로 꺼야 되고 막 느껴야 되고 막 몸으로 굉장히 이런 또 신비주의에 잡힌 이런 그래서 보면은 막 병치화한다고 해서 막 이런 신의의 의사도 많이 베풀고 그래서 막 병도 막 떠나고 막 암덩어리도 막 꺼내고 막 이런 교회들 많이 보셨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레미야 형 교회 같은 예레미야는 그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눈물 뿌려 기도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비 같은 거 구제, 봉사, 자비, 다계주의 같은 거 이런 교회들도 많아요.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형 교회라는 거는요 굉장히 윤리도덕을 강조해요. 너 예수 믿는데 술, 담배 말이 돼? 야 너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 없나 스스로 생각해봐. 하나의 보시기에 이쁜 구석에 있긴 있냐? 너가 죄 짓고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술, 담배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 못 오는 거지. 눌리는 거죠. 그래 구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구원하시겠어? 스스로 윤리도덕 올바른 삶을 못 사는 사람들은 눌리는 거예요. 여러 캐릭터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감을 보면 해계하라.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복음 전파하시면서 이런 성격이 있어요. 예수님도 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이런 성격이 있어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영어 사랑하고 정말 천국복음 전파하시면서 예수님도 정말 영어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예수님도 윤리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다 예수님이 하신 그 성격과 맞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자체가 예수님이 이걸 하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세요. 사실 올바른 삶이나 이거는요. 교과에서 가르쳐요. 그리고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타 종교에서 자원봉사에서 이런 구제봉사는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교회는 어떤 형이 돼야 되면 그리스도형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히 말해주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하실 때 규모도 중요하고 또 미리 다닌 성도들의 인품도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과연 이 교회가 정확한 복음을 나에게 알려주고 있는지 그거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많이 눌려봐서 알아요. 윤리도덕 여기에 잡히면요. 일단 교회는 나한테 무거운 짐이 돼요.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낫지. 차라리 신앙생활 하는데 기껏 주일러 왔는데 막 술담배 한다고 강단에서 막 쫙 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신비주의도 한 번 잡히면요. 뭔가 내가 보이고 들리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 계속 꿈꿔야 되고 계속 뭔가 음성을 들어야 되고 불거져 신비주의에 잡히는 신앙도 위험하거든요. 예수님이 비록 사역하실 때 이런 요소들이 있긴 했지만 이것이 예수의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교회는 이런 요소들 해요. 저희 교회도 구제봉사 많이 하고 지역사회에서 참 좋은 일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교회의 본질 자체는 아니에요. 그건 다른 단체에서 다른 기관에서 더 잘하고 있어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본질.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사단의 전략은요. 영혼권을 방해해요. 교회를 분쟁하고 분열시켜요. 그래서 문 닫는 교회가 너무 많아졌어요. 아까 그 변질된 구호소처럼. 그리고 세상의 질타를 받아요. 교회 와서 세상을 배웠어요. 이럴 정도로 교회가 세속화되기도 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를 막 디스하고 이런 마음은 아닌데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진짜 사단의 전략은요. 막 기독교인들은 막 핍박하고 막 교회를 불태워버리는 게 사단의 핍박이 아니더라고요. 사단의 고등의 전략은 뭐면 어 교회 왔어? 오케이. 그럼 열심히 헌신봉사하고 윤리도도 똑바로 살아.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모르도록 속여요. 그래서 시컨 30년 봉사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시험들어서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헌신봉사를 가르치는 건 그 다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교회가 크고 작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교회에만 주어진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미션인데 그걸 놓쳐버리면 하나님은 그 교회에 한해 보실 때는 다른 종교랑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예원교회를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좋은 교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인생에 분명한 답을 드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중호은 정말 일탈 강사도 많고 요즘 유튜브만 해도 얼마나 정보가 넘쳐나요? 여기 아니셔도 주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으세요? 오늘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히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잘 오셨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만 오늘 딱 기억하고 가셔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거 알려줘야 돼요. 학교는 공부 잘 가르쳐줘야 돼요. 학원도 아무리 시설 좋아도 성적이 나와야지 잘 가르쳐줘야죠. 병원 아무리 시설 좋아도 못 고치면 안 가. 저 식당요? 맛없으면 안 가요. 주차세 넓으면 뭐해요? 맛없는데. 왜? 식당과 학원 학교는 본질이라는 게 있듯이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정확한 복음을 알려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만 꼭 여러분 기억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출발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원래 인간 우리 두 번째 보시면 원래 인간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이건 보면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원래 나는 어떤 존재로 태어났을까? 원래 나는 어떤 축복을 받도록 되어 있을까? 이거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창조주 하나님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인정해 보면 끝나요. 창세기 성경의 처음이죠.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걸 의미하고 있거든요. 창조주 하나님 자 그런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조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 특이한 게 뭐가 있을까요? 물고기에게는 지느러미라는 게 있어요. 새에게는 뭐가 있죠? 독특하게 날개가 있네요. 나무 나무는 독특하게 뿌리가 있어요. 이 말은 뭐면 지느러미가 있으니까 너는 물에 가서 살아야 돼. 새는 날개가 있으니까 갇혀있기보다는 공중을 마음껏 날아다닐 때 행복해요. 나무는 뿌리가 있네. 그러면 흙 속에 땅 속에 뿌리를 내려야죠. 그러면 마지막 퀴즈 사람 사람에게는 뭐가 있으면요. 여러분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너무 힘들 땐 자살도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예요. 정말 이거는 지금 10순위한테 바뀌지 않은 데이터인데 우리가 보통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니까 자살을 선택하겠지만 사실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영적 존재거든요. 동물하고는 달라요. 동물을 죽으면 돼지고기도 되고 염소고기도 되고 그런데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면 끊어지면 사람은 육신의 호흡은 끊어져도 몸은 한 줌의 흙으로 가도 영혼이 죽는 법은 없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가 동물과 다른 점이 영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가진 존재는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공중에 나무가 땅속에 흙속에 있어야 하듯이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은 뭐죠? 불행해지는 거예요.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창조 원리는 곧 생명의 원리고 행복의 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래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냐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어? 저 그거 몰랐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최수정 목사예요. 최씨 집안에 태어났어요. 저희 조상이 최씨 집안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인류의 첫 시조가 있겠죠.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첫 작품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인류의 시조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드시고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아무리 여러분 지금 인간이요. 만물의 영장이에요. 이 땅을 정복하고 타스리고 펀성할 수 있는 축복을 인간에게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측에 보시면 3번에 선악과라고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거 엄청 궁금했어요. 이 선악과 사과처럼 생겼는지 어떤지 저도 사실은 본 적은 없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시가로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선악과를 하나님이 따먹을 줄 모르고 그걸 따먹으니까 벌줘? 그럼 처음부터 만들지를 말던가 그리고 그 하나 과실 하나 따먹은 게 뭐 그렇게 잘못이라고 에덴 동사에서 내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뭐가 이렇게 복잡해 안 만들고 안 먹였으면 처음부터 될 거였는데 이거를 저는 중학교 때 너무 궁금했는데 누군가 시원하게 답을 주지는 못했어요. 저한테 준 답은 그냥 믿어 이거였어요. 나 조그만 애가 건방지구나 믿음이 없구나 속으로 본인은 모르시면서 본인도 모르시면서 이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답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조금만 풀어주면 얼마든지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작은 의심들 때문에 사실 우리가 더 성장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선악과는 사실은 따먹을 수 있는 과실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나무는 아니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났다는 건 항상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위치 포인트 자체가 중앙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성경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선악과는 일종의 시청각과 같아요. 그를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 라고 해서 우리에게 시청각을 준 거예요. 그럼 선악과 왜 따먹고 범죄하고 왜 만들었을까 여러분 신호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놈의 신호등을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빨간불일 때 내가 건넜어 신호등을 만든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빨간불일 때 건넌 사람이 문제예요. 아니면 신호등 자체가 문제예요. 빨간불일 때 건넌 사람이 문제지. 파란불일 때 건너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선악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선악과는 일종의 기억장치 안전장치와 같아서 하나님을 기억해 라는 기억장치로 그리고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가 있으니까 절대 그 말 듣고 따라가면 안 돼. 안전장치로 그래서 너는 피조물이지 창조자 하나님의 영역으로 갈 수 없어.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으로 선악과를 줬어요. 선악과는 따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기억장치였어요. 안전장치였어요. 그런데 뱀 속에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가 들어가서 하담과 볼 때는 그냥 뱀이야. 그런데 그 뱀이 욕을 하죠. 너가 그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럴싸하거든. 하나님처럼 된다고? 결국 하나님이 먹는 따먹는 순간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사탄의 말에 속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선악과 자체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지만 따먹은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안 따먹게 했으면 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 밑에 자유의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로봇처럼 끌려오셨어요. 아휴 가자. 그래도 가자. 아휴 귀찮지만 그래도 한 번 네 번만 눈 찌끔 갖고 가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내 다리로 걸어오셨잖아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동물하고 인간의 차이점은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자유의지는 쉽게 말해서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스스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오늘 사주게 뭐 안 오려면 다음 주부터 안 오려면 안 오도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오늘은 아휴 그래도 가자. 그래도 그냥 가자. 여러분들 결정해서 오셨거든요.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했지만 아담이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사실은 잘못 사용한 케이스죠.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따먹는 쪽으로 선택을 해버린 거거든요. 자서 선악과 언약은 참 좋은 거예요. 사실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든 거였지만 4번에 보시면 선악과 범죄로 변질이 되어져요. 단순히 과일 하나를 따먹었네 말았네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뱀의 유혹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갔어요 라고 말씀드렸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그 죄가 들어오고 형상이 깨지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에덴 농사에서 추방당해지고 대표성 원리 여러분 자꾸 죄인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처음에 이거 너무 싫었어요. 그래도 최수석 목사가 목사되기 전부터 저는 금방 성실했거든요. 이런 기질이 불교가도 되게 잘 믿는 성격이고 천주교가도 잘 믿는 저는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원래 성품이 성실하고 책임감이 엄청 강한 거예요. 믿음과는 사실 상관은 없는 건데 어찌 됐건 중요한 건 예수 믿고 내가 죄인이라고 할 때 이게 사실 용납이 안 됐어요. 나는 벌레도 하나도 못 죽이고 거짓말도 할 줄 모르고 안 이쁜 사람 보고 거사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하면 여기가 포커팅스가 안 돼서 막 덜덜덜덜 떨려서 사람들이 거짓말하는지 다 알아. 저는 정말 이렇게 아부도 애교도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잘 물론 좋은 선임 말은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일단 정말 법 없이도 살 정도 집안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나 금면 성실 정신 이게 거의 가훈이었으니까 자꾸 나보고 죄인이래요. 아니 내가 벌레를 죽여봤어 도둑질을 했어 깡패짓을 했어 사기를 쳤어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거실이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떠난 거 자체를 원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선악과 안 따먹었어요. 저 에덴 동산 가본 적 없어요. 저 목사지만 아담과 하와 만난 적 없어요. 그런데 왜 나까지 죄인시급하는 거야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이거 너무 수준 높은 건데요. 저 신학교 가서 배웠어요. 여러분 대표성 원리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승리하면 또 게임에서 지면 경기에서 지면 그것은 우리나라의 승리자 우리나라의 패배예요. 왜? 그 사람은 국가대표 선수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하늘께서 모든 인류의 시조 첫 인류로 만들었어요. 너 산악과 따먹지마 정룡 죽으리라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했어요. 약속을 이것은 아담을 대표자로 세워서 전 인류와의 약속 그래서 우리가 체시지반인 거는 내가 체시지반에서부터 쭉 태어나서 이렇게 어른들이 조상들이 체시지반인 것처럼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첫 인류인 아담을 통해서 이 인류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대표성 원리 그래서 내가 버스 운전기사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 사실 내가 조종을 잘못하면 모든 승객끼리 다 훅 가잖아요. 대형사고로 이어지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대표성 원리 대표하는 거거든요. 모든 인류의 시조인 아담 아담의 원죄는 이 죄는 모든 인류의 원죄로 해서 그대로 전가되어진 겁니다. 그 결과 다섯 번째 근본 문제 세 가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가정 문제 있으시죠? 경제 문제 있으시죠? 다름대로 다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이제 우리 세 가족 어르신을 만났는데 이번 주에 가서 제가 또 만나려고요. 저희 여기 다 사주 수료하신 분이신데 요즘은 마음으로 정신으로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떻게 하면 좀 힘을 넣어드릴까라는 생각 많이 하는데 남편분 돌아가시면서 이분이 우울증이 찾아왔고 자꾸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진짜 한 번 들어가면 나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우울증도 깊어지셨고 그래서 자녀들에 의해서 정신병원도 갔다 오시고 하셨어요. 근데도 잘 해보게 되지 않으셨어요. 이번 주에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면담하면서 기도도 해드리고 다시 한 번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제가 다음 주 가서 꼭 예배드릴게요 했다는 게 확 웃으시더라고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마음이 안 보인다고 해서 없어? 라는 분들은 없어요. 정신이 안 보인다고 해서 정신 없어? 이러지 않아요. 아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 아유 마음이 아파. 아유 정신이 상그러워. 경상도 분은 그런 표시잖아요. 정신 마음이 안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하듯이 이런 영적인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누구는 가정 문제 정신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목사님 너는 문제 없냐? 문제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마 내일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살아있다는 증거로 끊임없이 문제는 와요.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모든 문제의 원가지가 있어요. 잡초의 원인이 그 뿌리를 제거해야 되듯이 우리 모든 문제의 뿌리 같은 문제가 있어요. 이거 문제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보통 우리는 경제 문제 해결해야 돼. 급한 마음이 오셨잖아. 빨리 이거 해결받고 싶어서 나름대로 소원들이 다 있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산 넘어산이에요. 또 딴 문제 기다리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근본적인 문제가 먼저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술할 때도 질병을 빨리 수술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질병이 왜 올 수밖에 없는지 원인을 알아서 다시는 그 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 병의 근원을 쫙 치유하고 그런데 생각 패턴 바꿔야 되듯이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온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문제였어요. 여러분에게 온 모든 문제는 죄라는 문제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데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온 문제는 사탄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실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잡혀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하나님 만나는 거 죄 문제는 깨끗이 해결받는 거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거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정도 되면 아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근본 문제라는 게 있었어? 내가 몰랐지만 내가 여기에 빠져 있었구나. 그냥 우리 자식놈이 내 남편이 사고 쳐서 내가 그냥 헉수더러 태어나서 우리 집구석이 이런 줄 알았더니 사실은 그건 두 번째 그 근본적인 이 뿌리 같은 문제가 나를 붙잡고 있었구나. 이거 오늘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섯 번째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귀 자식으로 살아갑니다. 마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21세기 우주과학 시대에 무슨 마귀 귀신 너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저도 이쁜 말 고운 말 축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영적인 거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담넘어 들어오는 도둑이 있는데 잘한다 잘한다 도둑 힘내 화이팅 이러면 나는 도둑이랑 공범이지 아니면 도둑 가족이 됐거나 그렇죠 분명히 호르라 그러더라도 불고 도둑이야 라고 외쳐줘야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담넘어 들어오는 영적 강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사탄마귀라는 영적 실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상태는요 딱 이분화되어 있어요. 하나님 자녀 아니면 마귀 자식 아우 나 그런 거 몰라요 딱 그냥 무교고요 저 그냥 중립이에요 하더라도 하나님 떠난 순간 모든 인간은 마귀 자식으로 종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내 인생을 존먹는지 우째지 다 가심 없지만 사실은 내 인생은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문제 미신 점술 종교 재산 여러 가지 잡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더 믿고 의지하게 되어지거든요. 정신문제 이거는 진짜 너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지금은 정신과 치료받는다는 게 별로 그렇게 막 쉬쉬할 일이 아니에요. 정말 너무너무 연예인들도 요즘은 많이 오픈하고 실적으로 내 자신이 우리 이웃이 내 가족이 정신적인 문제로 아파하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불안과 불행과 불만족 또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우울증 자살 충동 정신병 고독 두려움 허무 불안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육심문제 가장 많은 병원 간판들이 많아요. 길거리를 가도 그런데도 질병들 또 지구병동이 돼버렸어요. 난치병 또 여러 가지 우호한 질구들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이 정도면 조금 두 다리 뻗고 살만한데 계속 우리는 문제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세 문제 이 땅에서 정말 지옥까지 사는데 죽음 이후에 또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영영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세 문제 죽음 지옥 심판 이거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영역이긴 해요. 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그러면 후대 문제가 뭔지 아세요? 3, 4대까지 저주가 대물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대한 한이 있어요. 저는 아이들 교회학교 사역을 한 20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상담 공부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가정과 아이들을 만났었어요. 제가 얻은 교훈이 딱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부모의 축소판이 자녀라는 걸 알았어요. 부모 보면 이 집의 자녀들은 대충 이런 성향이 있겠다라는 걸 보게 되고 거꾸로 부모 못 봤어. 아이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이 집의 엄마 아빠는 대충 이런 성향이 있겠다 할 것처럼 자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그 가문과 가정의 그 색깔을 그대로 갖고 엄마 아빠가 고집세면 더 고집생놈이 태어나요. 엄마 아빠가 결벽증이 있으면 더 큰 결벽증을 가진 자녀가 태어나요. 바람 피운 가정 중독가정 이혼하는 가정 자살하는 가정 단명하는 가정 보면 희한하게 그 가정을 담는 자녀들이 꼭 나와요. 희한하죠. 엄마 아빠처럼 안 살 거야 했는데 아빠가 도박 알코올 중독인데 그 아들이 또 그 길을 가요. 할아버지가 50이 못 돼 단명했는데 아버지가 50이 못 돼서 49에 갔는데 내가 48 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아 이제 내 차례구나. 그런데요. 예수 믿는 건 그 가정에 흐르고 있는 이 영적인 대물림이 끊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저 아는 분은요. 이미 50세에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 65세 되셨거든요. 잘 자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맞지만 이거 여러분 솔직히 와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갑시다 하면 솔직히 나라면 뭐야 지금 죽으라는 거야. 지금 빨리 죽어서 천국 가라는 거야. 나는 되게 저주의 소리를 들을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지금 당장 내일부터 출근해서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해결할 일이 쌓였는데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죽어서 천국 갈 일은 나중 갈 일이지 솔직히 나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축복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도 내가 제대로 응답받고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천국 가도 나중에 낯설지 않게끔 그런데 저는 이게 매력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 맛을 봤어요. 예수 믿는 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맞지만 지금 내 앞에 닥친 문제들 내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내 문제를 이겨나갈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고 도울 수 있는 만남도 주시고 구체적인 응답을 또 받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저는 사랑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날라리 썬데이신자였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또 믿음 좋은 목사님 건사님하고만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똑같이 사랑하셔요. 세 가족분들은 더 순수하세요. 왜 그러면 단순하시거든 순수하시거든요. 그 기도 하나에 더 기뻐 받으세요. 그나마하게 길게 내려선 그 기도가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 앞에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그냥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진짜 진실한 기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이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에서 벗어나는 그 비교를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요. 인간의 방법으로 종교도 믿어보고 삭한 일도 선행도 해보고 세상의 학문도 연구해서 나름대로 노력과 열심과 돈도 벌어보면서 나름대로 행복해지려고 몸부림을 차요. 자 여러분 뒷장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크리스라는 방법을 지셨어요. 아니 울산 가려면 울산 가는 기차 타야지 서울 가는 거 타면 못 가잖아요. 서울은 서울 갈 때 타면 돼. 그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갈 수 있는 거지 그냥 인간이 정한 방법이 있어요. 아이고 뭐 나같이 착한 사람은 어디라도 가겠지. 보통 사람들이 뭔가 착한 걸 해야 돼. 뭐 의롭게 살아야 돼. 뭐 누굴 도와줘야 돼. 보통 내 행위를 얘기하거든요. 아니에요. 이러면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저는 불신자보다 착해서 목사되지 않았어요. 목사인 저는 지금도 착하지 않아요. 그나마 예수 믿고 많이 나지긴 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지는 못해요. 사람인지라 부족해요. 기독교인들 다 천사 아니에요 여러분. 괜히 기대 걸고 왔다가 교회 왔는데 또 수용 들지 마셔. 그나마 예수 믿고 권한큼 나진 거예요. 사람은 어차피 의지의 대상에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가 크리스라는 걸 붙잡으셔야 돼요. 최수정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입니다. 예수는 이름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직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러 왔네. 그런데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세 가지 근본 문제 아까 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 이거 세 가지 근본 문제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단번에 해결하는 직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그리스도 여러분 이거 다 발음 되세요? 그리스도 이거 발음 되세요? 저 정말 희한한 분 봤어요. 그냥 하면 되는데 못해. 저랑 뭐 수다도 다 떨었어. 그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거예요. 자 이제 입 벌려버들이 갑자기 나 좀 장난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 저랑 지금 얘기 다 그다음에 또 나랑 얘기하면 또 다른 얘기는 다 해. 그런데 요즘 영접하다 그러면 갑자기 뭐가 혀를 잡아 땡긴다나 뭐 혀가 말린다나 장난하시나? 왜 다른 말을 다 잘하는데 이래서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그렇다. 이게 그냥 헬라오 영어 이게 외국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안 돼. 여러분 되세요? 그리스도 오 신기하네. 여기 다 되시네. 그리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영접 영접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셔드리는 건 이거는 내가 발음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것도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 그때 봤네. 여자 청년이었거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하나님 떠난 문제를 만나게 하시는 참 선지자 죄를 씻어주는 참 제사자 사단을 이겨버리신 참 왕으로 오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문제 해결받는 길이요 사단을 이기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영접하는 순간 오늘 하나님 만나고 가십니다. 죄문제 해결받습니다.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헌금바구니 안 돌릴게요. 지금부터 고행하라고 막 여러분에게 수행과 덕을 싸우세요. 이런 말 안 할게요. 그냥 예수님을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교회가 이거 얘기해줘야죠. 와서 맨날 헌신 봉사 헌금 많이 하라고 시켜놓고 이 비밀도 안 알려주면 그거는 진짜 나쁜 교회예요. 진짜 못된 봉사입니다. 여러분 중에 다음 주부터 나 안 올 거야 하시는 분들 저는 좀 슬프지만 그런 분들도 안 계시겠어요. 그래도 오늘 예수님 만나고 가셔야 돼요. 이 교회까지 왔는데 이 복음 못 들으면 여러분 억울해서 어떡해요. 안 돼. 그런데 제가 억울해서 제가 안타까워서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문을 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들어와다 기도하셨죠?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셨습니다. 하나 자녀는 이렇게 심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 자녀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마무리 이야기 빨리 보고 마칠게요. 양때 효과 무리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따라가는 양들의 행동특성을 말하는 추종심리에요. 야 교회 가면 뭐뭐 한다 카더라 그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체험하셔야지 예수가 뭐 그리스도라 카더라 하나님 자녀 됐다고 카더라 이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 확신 있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무너지지 않는 반석 인생으로 음부의 권세 흑암 권세 틈타지 못하고요. 천국 열쇠라는 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제 응답받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언약 굳게 붙잡고 큰 이번에 제가 정리해드린 대로 이제 무조건적인 선택 속에 구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 갖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밑에 기도 나누기 함께 읽고 마치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인생 최고의 신앙 고백을 통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